시옷입니다. 빛의 흡수와 반사로 나타나는 명암이나 빨강, 파랑, 노랑 따위의 현상 또는 그것을 나타내는 알료. 이것이 곱다. 색. 색. 정답. 60초. 출발. 색종이. 정답. 이 꽃. 이. 밤에 맞기. 밤에 막 껴요, 이런 게. 이끼. 정답. 아까 상품권 받으면 이거 하실 시간이 될 거예요. 뭘 먹는지. 끼닛대. 정답. 곱다, 이런 말 쓰는데요. 때깔. 정답. 깔때기. 정답. 기타. 어디야, 정답. 타악기. 정답. 여행 가면 이런 거 막 봤는데, 이런 거 사고 뭐 막. 기념품. 정답. 품종. 아니요, 뭐가 좋아. 품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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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대박, 괜찮아요. 망치웠는데. 자, 김지윤 씨 가족은 10문제 다 맞아서 10만 원 상품권 획득했습니다. 자,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바 씨 가족, 또 끝말잇기 시작하겠습니다. 상품권의 용도. 아까 상품권을 못 받아서 너무 아쉬워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영상 쓰기 문제 때. 그래서 저희가 또 이런 문제를 또 준비했습니다. 자, 끝말잇기. 문제 드립니다. 쌍디 끝입니다. 흑이나 통양. 이것이 기름지다. 이것이 비옥하다. 땅. 땅. 정답. 자, 끝말잇기 60초. 출발. 땅콩. 네, 정답. 공국수. 정답. 수호? 아니요. 소화? 정답. 학용품. 정답. 지수야? 뭐야, 표? 표. 품평. 정답. 정답. 성. 성. 성화. 성. 좀 뭐 이게 나란한 거죠? 평행선. 정답. 선. 선부자. 정답. 자신? 아니요. 자석? 자석? 아니요. 자식. 정답. 식. 식. 뭐야, 식. 리을? 리을? 식. 또락? 정답. 정답. 네. 에바 씨 가족도 10문제 모두 마치시면서 10만 원의 상품권을 획득하셨습니다. 자석. 네. 타 На.